도도 경연대회 도도 경연대회 도도 경연대회 에이크레인 밴드를 한번 만나보면 괜찮을까요? 도도 경연대회 첫번째 참가팀 참가번호 1번 언니ies 축구 못해요 축구 못하면 군대가서 고생 좀 할텐데 아 중앙고등학교 잘원들어가는 기능에서 특별히 금지와 네 감사합니다 떡볶이 드세요 떡볶이 드세요 떡볶이 드세요 떡볶이 드세요 떡볶이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것들이 청소년 축제를 청소년 운동이나 혹은 작게 봐서 청소년 축제를 100년 후에 한국사회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모습에 국어책이 등장한다면 저는 환영하자 처음으로 맡으신 분의 발제를 여는 거를 시작을 해야 좀 더 이제 오늘 프로그램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되게 일단 사전에